굵은 팔뚝 가득한 문신이 강한 인상을 주는 이 남성은 한때 미국에서 악명높은 혐오단체의 주요 멤버였습니다. 크리스찬 피콜린이라는 이 남성은 책을 저술하고 각종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자신의 선택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그리고 그 단체에서 스스로 나오기까지 8년의 경험담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나서 생계로 바쁜 부모님으로 인해 외로운 10대를 보낸 피콜린이는 골목에서 만난 한 남성을 따라 국수주의자들의 단체에 가입했습니다. 세상을 잘 알지 못했던 그는 다문화 정책으로 인해 백인이 피해를 본다고 믿었고 이민자들이 범죄와 폭력을 저지르고 마약을 남용한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과 동료들이 그들을 향해 저지르는 혐오 발언과 폭력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부정했죠. 혐오 단체에서 활동한 8년. 그에게 남은 것은 4번의 퇴학 경험과 이혼이었습니다. 피콜린이가 청춘을 바친 극단주의 세계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계기는 대화였습니다. 그는 백인 우월주의 음악을 주로 판매하는 음반 가게를 운영했는데요. 그곳을 찾아오는 흑인 청소년이나 다른 종교를 가진 이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면서 자신이 다양한 사람과 벽을 쌓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한때 혐오 발언과 폭력을 일삼았던 그는 자신이 단절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고백하며 증오는 무지의 산물이라고 강조합니다. 그가 20년 가까이 극우주의자와 세상의 많은 사람에게 전하고자 하는 단 하나의 메시지는 바로 공감입니다. 의미를 이어가고 싶습니다. and to make good happen.